김혁기 고맙습니다 네, 고맙습니다 예쁜 모습 고맙습니다 자, 이분 작년 한해 글라겐 모습이 덕분기는 정수빈씨 멜리타 분세로 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저희 원 안에 서주시면 다시 촬영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선은 맨쪽부터 부탁드립니다 정말 하얘 드레스가 잘 어울리시는데요 가운데 시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살짝 오른쪽으로 보시면 GDC년분들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, 정수빈씨 멋진 것처럼 시선 시장 안에서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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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콜총으로 하는데 지금 도른천가 보네 네 좀 독특한 펜츠레스를 입고 도아저씨가 등장하고 계시는데요 도아저씨가 등장하고 계시는데요 도아저씨가 왼쪽부터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가운데로 가주시고요 가운데로 가주시고요 가운데로 가주시고요 네 하숨으로 고맙증도 가주시면 기쁜 사진이 많이 찍힐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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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